우리 캠프 기간 중인데 우리 사교구도 그렇지만 다른 교구에서도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마 쿠바 팀들이 돌아왔을 건데 그동안 있었던 것 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되길 바랍니다 자 요업에 관한 얘기인데 요약하면 요업의 인생 역전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숨어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는 축복이 불가능해서 고쳐주셨어요 자 이유가 뭐냐니까 은약의 사람이에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작용 난 사람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은 요업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도요 은약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지요 어느 날 말씀이네 딱 임했는데 그때부터 인생 완전 역전 요셉 꿈이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셉 꿈이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완전 인생 역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뜻을 딱 정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있다고 왔어요 바울도 아주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통적으로 얘기해서 무엇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사실은 몰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 역전 많이 일어났어요 개인마다 계속 일어났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계속 일어났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지요 옛날에 받은 것을 생각해봐요 지금에게 와 있는 응답들을 생각해야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 누림이죠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딱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유 목사님 그 뭡니까 그 핵심 메시지도 많이 강조했는데 이래 가지고 치유가 된 거잖아요 치유 아니면 전도 안 된다 이 시대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치유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의 사실로 은약으로 잡아야 될 만큼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의 축복인데 사실은 고난은 축복이다 말이죠 이게 은약의 권세입니다 많이 체험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나간 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앞에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게 사탄한테 쏘은 거예요 받을 것만 계속 생각해 가지고 불만이 차요 그러니까 한계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 있어요 그걸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때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소망 이게 은약의 권세인데요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고 본래부터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 저주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속은 거예요 저주는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제가 증거가 별로 없을 때에는 이런 걸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데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하여 또 저주가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응답이 돼지고 좀 더 깨달아지고 좀 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래가지고 은약이 딱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보고 답났다잖아요 답이 딱 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하십니다 자 본래 은약의 권세고 본래부터 있던 약속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은약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있고 그게 내 계획을 따라 대지니까 기다려라 이런 뜻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계속 써놔서 읽어보고 참고하라고 그래 낙심하지 말고 되나 안 되나 기도해야 돼요 잘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안 되는 기도도 기도해요 그래 시간 정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지속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할 때 은혜 되는데 자꾸 하는 것 같으면 내나 카툼 소리 입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이 되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특별히 은약을 누릴 때 더더욱 그래 대지요 삼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깊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깊어지게 돼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여기서도 안 나오지 보자의 축복까지 어떻게 연결돼요? 삼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저 은약이 없는데 24를 주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 걸립니다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숨어있는 영적 문제였때나요? 그러니까 요업은 뭐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잘해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세 사람하고 요업하고 대화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금을 모를 때 내하고 보금을 알고 난 이후에 내하고 이렇게 보면 요 세 사람 보금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다 이건 몰라도요 요런 거 있다는 게 우리가 느끼잖아 안 그래요? 사람 보면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든 어느새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사역 못해요 전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보금을 이렇게 모를 때는요 내 주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보금 알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반 여섯 명 되더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느낌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이후에 보금을 알고 난 뒤에 이랬어 보니까 이게 보통 예를 들면 성격도 보면 이거 영적 문제네 이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들어가서도 딱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가 그 전곡을 찌르지 못한 거지 한 번도 말을 못 했어요 만약에 요업에 대한 영적 상태를 딱 읽어서 전곡을 딱 찌르버렸으면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 말하는 거 보면 요업은 또 이 말하고 또 한 명이 이 말하고 평행선이요 진도가 안 나가 딱 그걸 찔렀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게 뭔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대화가 그리고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요 요업은 지는 모르죠 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 친구는 거기에 지적을 못하고 눈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야 십 년이고 백 년이고 가는 거예요 보금을 누리는 사람한테 자꾸 영적인 걸 주거든요 눈을 그래 유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에서 이런 뭐 회의하고 이러고 만나서 가면 말 안 안다네 말 한 번 다 덜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영적 수준 이상의 소리를 못 합니다 단어가 거의 이상 안 나온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영적 존재이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캐치를 하고 있으면 사역을 하거나 자기 인생 개인의 미래를 보는데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정확한 문제는 뭐였냐고 지는 자신감인 줄 알았어요 자부심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훈이 아니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요업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하려 하여서 너를 악하다고 말할 거냐 네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깥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 안에 있는 내면의 고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번제만 죽이라고 죽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 아들 딸 전부 다 한꺼번에 믿다 이게 아니요 한 명씩 한다잖아요 양 꽉 찼으니까 가난하면 그래 하지도 못해 하나님 우리 아들 열 명 거 한 마리입니다 내가 이래 이래 하겠는데 이건 아니요 몇 천 마리 있는데 각각 한 마리씩 참 잘했는데 하나님은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해야 돼요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가 좋아야 돼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두 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나는 내가 자신감인지 아니면 교만인지 내가 이거 너무 잘하는 쪽에 들어가는지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걸 어떻게 할까 오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 그래요? 두 배 축복 받으려면 나도 이런 걸 고쳐야 될 건데 이거 뭐 지 맘대로 됩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주신 게 은약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여하튼 이 은약을 행하고 있다는 요업이 말입니다 속 내면은 이러든지 말든지 이것을 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면을 고치고 내면도 고치고 두 배 축복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든가 저러든가 필요 없어 안 그래요? 뭐 은약을 해 약속은 이거예요 참고, 단지 참고 할 거예요 시간표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떠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왜 이걸 떠나겠습니까? 바보같이 마태복음 24장 전쟁 나도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지진 나가 세상 다 뒤집어져도 필요 없어 이것이 기준이래요 마태복음 24장 전쟁은 이런데 뭐 세상에 뭐 좀 이렇다 사람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이걸 떠나버리면 그러면 뭐 합니까? 지만 손해지 안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잡아야 합니다 그죠? 말씀 한 마디 딱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평생에 완전히 모세 안 그래요? 평생이 거기에 걸려가대요 여기 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표 있었지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든지 말든지 말이죠 말씀이 안 오고 그대로 지나가뿐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왔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다행이고 그리고 왜 모세한테 줬냐? 모세가 얼굴이 미남이라 줬냐? 그건 아니다가 말이에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축복 하나 받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딱 이 말씀을 주면 이것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은약 운동을 할 사람에게 딱 줬어요 자 결론 몇 가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잖아요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딱 마음 담고 기도하고요 모여야 돼요 전도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하면 아홉 명한테 퇴짜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 명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안 그래요 혼자서 하면 지 혼자 힘 빠져요 그리고 모여 가지고 자기 전도 얘기하고 또 상대편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도 하고 상대가 내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모여라 한거죠 그리고 뭐 윤목사님 3년 만에 천명도 되어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적인 일이에요 이게 여하튼 계속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뚫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준비해야 돼요 복음이 답으로 보인 만큼 증거이 있어요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영역 지력이잖아 안 그래요 영역은 누림에서 나오지 깨달음에서 나오고 안 그래요 지력은 공부에서 나오지 체력은 치우나 기타이나 호흡이나 운동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지력이 2등이에요 2등 그 지력을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되지 2등인데 지금 그 다음에 캠프나 전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응답받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무릎을 딱 꿇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씩 가다가 해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영적인 생각이 더 들게 되어있어요 그게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붙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딱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한 마디를 기도해도 1분을 해도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늘 군대 상당히 움직일 겁니다 안 그래요 당연히 내만의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 감사, 치유 있겠지요 한 번씩 하는 거 이것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를 눌려서 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을 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깡그리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전부 공짜 먹을 사람이에요 공짜 생거 먹으려고 생자로 먹으려고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 본래 그렇습니다 공짜 먹는 게 복음이잖아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먹기는 내가 먹고 그래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양심상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나 내나 참 로망입니다 24 그죠? 집중, 삼집중 아니라도 집중 그죠? 은약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기도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중한 말씀 주셨으니 은약이 되게 해 주옵시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참려한 모든 분이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비된 자를 만나 복음 전하여 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만나 조직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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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